주한 덴마크 대사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와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부상당한 유엔군과 한국민간인 치료를 위해 덴마크 병원 선임 유틀란디 아호를 띄우면서 긴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덴마크와 한국정치, 상업, 문화, 그리고 과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거리상으로 멀지만 60여 년간 관계를 유지한 기념으로 2019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덴마크 왕세자 내외가 공식 방한하는 등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또한 독특하게도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대사관이 되고자 녹색 대사관 이니셔티브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비울 필요한 전기 소모를 아끼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전등, 에어컨 등을 앞장서서 끄고 있습니다. 대사관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꾸고 창문을 두꺼운 창문으로 교체하였으며 종이 타월 대신 핸드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두 나라는 2012년 전략적 동반 관계와 녹색 성장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녹색 성장 동맹은 전략적 제휴의 중요한 부분으로 녹색 전환과 글로벌 녹색 성장을 주제로 한 연례적인 고위급 교류 포럼을 포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덴마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필요한 패러다임으로 정치적, 상업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이러한 녹색 성장 동맹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게다가 덴마크의 건축과 디자인은 전통이 매우 깊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타의 대사관과 달리 디자인,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공석이 생길 때마다 상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보조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 채용 공고와 관련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이며 1차 서류, 2차 면접 등이 진행됩니다. 지원 포지션에 따라 채용 프로세스가 상이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기술을 공통으로 우대합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을 진행합니다.